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꿈을 꿨는데 매듭 묵는 거를 까먹는 거예요 과연 활동이 어떻게 되세요? 활동이 어떻게 되세요? 활동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낚시가 좋은 거야 너는 진짜 안 좋은 낚시 다 비켜갔다 요즘은 거진 다 날씨 좋아요 야이 이게 무슨 일이냐 거진 80% 좋아하는 이 친구가 낚시는 진짜 잘해요 내가 낚시에 대해서 유명한 뵙 안 되는 거니까? 뭐지? 근데 너희들은 인정 안 하다 근데 거북이 좀 없어 내 배에서만큼은 확실히 나 진짜 잘하는데 이상하게 아직 킹을 못잡아본 잡아봐봤는데 리걸킹을 못잡아본 니가 거의 마지막이야 아 그래요? 아 얘도 못잡았어 형철이 얘도 많이 나왔는데 형주 너도 아직 리걸 못잡아봤지 우리 형제야 우측사 한 다섯마리 잡아왔네 어차피 아 아니 ấu 나 무슨 그 바다 으 으 자 로퍼도 후딱 후딱 잡자 이건 재미라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잡는 거야 우리 배이비로 씨앗 여기 있다는 거다 왔어? 웬일이야 형철이가 무슨 말이야? 그것이 정확히 말이야 오 우리 코드야 나이스 야 형철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무스탈하게 치킨 씨씨를 하나 잡네 여기 많네 근데 코드가 엄청 클 것 같은데 너 코드가 엄청 크고 천천히 올려 문어일 수도 있어 오우 다시 와봐 오래만에 보는 코드 테크스 나 정말 조심해 오우 진만 진만 터준 거지? 설마 호잠스 오우 오우 걔나 나이스 나이스 야 바로 앞에 있어 빨리 던져 바스팅 업 이야아 아 저 새끼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 아 저 병신 저걸 가로질러가냐 자 형철아 카스트 카스트 와호 야 나이스 원 빠졌어? 여기서 지금 튀네 바로 옆에서 형철아 그걸로 살짝 던져 아우 야 주환이 또 오냐 벌써 난 루아가 너무 큰가봐 난 루아가 너무 큰가봐 꽉 그만해요 그래? 실력이 안되는거구나 실력이 안되는거구나 너희들 지금 야 저 카약 앞에서도 막 뛰고 난리났다 야 너희들 루아 루아 하나 던져 오케 조환아 너 그 모터 좀 빼봐 그걸 누르고 저걸 저걸 잡아 옳지 옳지 자 내가 이걸로 쫓아갈거야 지금 담가는건 다 거둬 아니 바로 여기쯤 더 커 아니 바로 여기쯤 더 커 아 이 비우신같은 새끼 저기 저걸 왜 지나가와 납수도 안할거면서 비우신 저거 오케이 아 이 새끼 났어 이런 싸가지같은 놔 조환아 아직 걸 잡아있지 올렸어? 자 다와서 빠지 자 어스틀린지 좀 봐 야 너희들 지금 루아 두고 없는거야? 뭐야 예 다선매라 자 인프란트 레프트 브라이트 아 주환이 주환이 니 지금 루아가 된다 야 어? 거의 확률이 거의 100%인데 어? 야 지금 주환이만 재미 보고 있어 너희들 지금 뭐해 대고홀러로란다스 전화올려야 아 우리 뒤에 있구나 형찬아 다시 던져 다시 던져 빨리 감고 다시 던져 던져 전화올 전화올 와 거겼어 어어어엉 땡스 자 저쪽이야 다 걷어 저쪽으로 갈거야 자, 잘 어울려 자, 잘 어울려 자, 잘 어울려 아 이 새끼 이 새끼들이 사모니 지금 빵이 진짜 크다 아 이 새끼 아 아 아아이 아아이 아아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아이 루어 빠졌어 아이 내 루어 내 루어 이거 자기해 아이 쒸 아이 게 자기해 쌀문이랑 루아라고 바꾸는게 아닌데 루아는 아씨 야 주한아 넌 오늘 킹은 안잡고 이걸로 다 힘 뺄거야? 어벅을 여기서 다 쓰는거야? 어벅 찬스야 지금? 야 그래도 싸우면 오랜만에 걸어본다 지난주에 질경 배터만 왔을때 버스탑에 있는데 하나도 못잡았어 근데 요즘 계속 버스탑 사바에서 엄청 많거든 야 네트로 해 네트로 야 루어 루어 잊어버린다 나 아까 그래가지고 루어 빠졌잖아 코앞에서 나이스 야 여러분들 럭키다 야 우리 로커드 잡는데 바로 옆에서 그래가지고 재미좀 보네 여러분들 좀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형 처리 형 처리 오랜만에 하네 형 오징어 좀 나왔어요? 오징어 좀 나왔어요? 아 잡은게 아니고? 아 그런 분위기였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가지마 아니 우리 여기 로커드 잡는데 살몬 때가 들어와가지고 루어로 좀 잡았어요 살몬 살몬 바스탑에 크게 있었어 근데 지금 간지 꽤 됐고 들어가고? 네 아침에 전화 좀 하지 아 우리도 정신이 없었어 너무 정신이 없었어 우리 들어가서 킹 잡게 이제 오케이 이따 뵈요 저기서 네 예 예 벌리지 않게 조심 벌렸다 하나 오우 네 여기 스네퍼만 80cm고 오우 여 완전 지나가는 놈나 보다 사운드 다 피이지 않네 뭐 받아야 돼 어 어 니가 층젤 한거 아냐 그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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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 돼있다 야 그래도 나이스 그래도 쟤 봐야지 아까비 65 태그는 우주건 놔줘야 되는 거죠? 그치 공식적으로 니가 딱 잡았는데 67이야 태그가 돼있어 놔줘 아니면 가자 일단 태그는 떼서 태그 1살 태그 1살 사진 하나 봤자 평소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완전히 마지막 곡일수도 있어 오케 오 뭔가 들어오는데 야 오늘 주환이 너 장난 아닌데 다 잡는가봐 장난 아니야 한국가서 한강가면 로버트 고기도 잡을 기세인데 너희들이 다 일어서있고 그래 하하하하하 갑자기 문제해졌어 자 청주는 지금 아까 그거 포착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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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끝나니가 무섭게 어? 단독골등이라고 그랬려고 그랬는데 마트에 디저트 로안 바로 조안 로앱 너무 몬도 ? 어휴 로안 하이 国 거 신거 знаю 고맙 고맙 수 킹이라고 얼굴이라도 봐야 돼 못얼려도 얼굴이라도 봐야 돼 야 너 일부러 갠생이 하려고 그래 지금? 아 갠생이 잘하는데 기술적으로 노란줄은 아니야 근데 저기 살짝 걸렸어 살짝 살짝 걸렸구나 막 돌았구나 아 진짜 적은 내 뒤에 있었어 주환아 아 두개 다 걸렸어 근데 저 후크라도 빼야지 다 어울러가면서 스크래치 돼 아 이것도 그냥 자 확인했지 킹이다 형철아 딴소리 하지마 킹 야 장난 아니다 저 펄은줄 누구꺼냐 제거요 제거 두개 다 걸렸어 야 펄은줄 예술인데 야 장난 이게 걸렸다 야 이거 배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거 잘라야겠어요 자름이 훨씬 빠를건데 와 장난 아 야 이건 답이 안나온다 이건 진짜 완전 땡굴하는데 아 진짜 디자스트 자 언더사이즈 킹 아니다 90 90 형철아 네? 낚시 좀 해야지 워낙 아픈데 어? 형이 이거 어? 낚시 낚심해 형 이러면서 낚시 하실거에요 야 너 아까 니꺼 걷는 척 하면서 교무하게 막 감더라 어? 아이씨 아Play 아 I was going to switch lines. It's about 8 pounds. It's about 8 pounds. It's bigger than tha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We got 30 centimeters? You don't want to do it. I'm going to go there. I'll go there. I'm going to go there. It's a bit more than that. It's a bit better. It's a bit better. I'm going to go there. It's a bit better. Let's go. It's a rat or rats. It's a mouse. It's a big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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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find it? It's a big one. It's a big one. It's a big one. It's a big one. You can't find it. Okay, okay. Let's go. Let's go. 네트 어딨어? 나이스 나이스 딴다 작어도 큰것처럼 한번 내밀어봐 대가리만 자 80만들어졌어 하하하하하하하 걷어왔어? 아니 걸렸나? 고기 신선하 안들어원 이고기 내 것도 걸린 것 같아 지금 내 것도 다 가있어 야 우리 한 번 잡을 때마다 너무 안 좋아 기본 세 개는 걸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이야 이거 중이 다 눈슬해지길래 와 장난 아니다 다 안 걸렸어 아니다 아니다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헤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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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ailable 너무 금방